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, 알겠지? 뭐하냐? 뭐하냐? 아, 왜? 뭐고. 그거를 이렇게,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서, 할머니에게 써? 아, 나. 혹시 할머니... 아니, 뭐. 저거, 저거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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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잠깐, 고 Ama, 계속. 저거. 진짜 있어. 인제 몇 살 정도 돼? 10대? 아니, 사람 나이로 하면 하나의 성함. 10대돼. 10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몇 개월인거지? 20개월? 25개월? 25개월? 2년? 2개월? 어? 24살이라네 원래? 청년기로 활동량이 많아 아 그럼 이거 먹는데? 잘라달라고 먹어봐 오빠가 그냥 큰 애들 하고 있어서 안그러니까 먹네 아이 귀여워 믹스 어디가 봐 아이 귀여워 야 응 오빠가 좀 마시고 하나 해 나도 나도 저기 왜 쟤야 여기 안 먹이나? 저게 이상스러운데 저게 이상스러운데 근데? 어머니 뜨겁게 파다니를 계속 뜨거워 아니 왜그래? 분명한데 너 왜? 왜 이상해졌어? 이거? 이거 안보이는게 지우? 응 배불러 뭐 뭘 원하는거야? 호매랑 강훈이 저거 다 먹네? 강훈이 저리가 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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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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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뭔데 이거 단건이 왜 이렇게 달짝지마야돼 너구름을 제일 좋아야지 Account에 뭔데 이거 좋아야지 2단건이요 근데 이거는 단건이 짜질 않아 응. 달아. 응. 왜 안 먹어? 응. 왜 그래? 우리 집 뭐가 문제야? 아이스만 껴 봐. 아니. 따뜻한 거. 아, 요상스럽게 됐다. 왜지? 여기는 그냥 단무지 김밥. 이걸 여기다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썰어서 박을까? 우리 애기가 24살이나 먹었어? 어휴, 불쌍해라. 아이가 뭐죠? 우리 애기. 아우, 다 먹네. 내가 썼는지. 아우, 다 먹었어. 아우, 다 먹었어. 아니네. 당근 있네. 색이 흐렸어, 그렇지. 그 꼬랑지 쪽. 저기 당근이요? 그래, 여기 여기. 당근. 당근 얇은 부분. 아, 그렇군.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단무지 같아? 아, 당근이 있구나. 어, 있어. 색이 연하구나. 그 연한 게 너무 심한데? 무슨 단무지 색깔인데? 이거 뭐하냐? 둘 다 일일로? 응? 응. 응.